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출기업들의 3분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늘 2024년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전망은 108.4로 2분기 연속 기준서인 100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100보다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에 100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품목은 모두 8개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제안으로 청약 담청자들이 잔금 대출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한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태부 관계자는 오늘 실거주 의무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조선업계를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조선업계에서는 깔림, 화재 폭발, 추락 등 열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모두 14명이 숨졌는데 최근 저숙년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국내에 유입됐고 이들이 고위험 작업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커졌다고 고용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될 전망 속에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G마켓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산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8% 올랐고 일회용 우비는 32%, 판촉우산, 단체우산은 120% 급증했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양산은 지난달과 비교해 2배 넘게 11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올해 가장 큰 글로벌 이슈라고 하면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군 입마금 돈사건으로 유죄 편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려가게 될지 또한 두 후보가 각각 당선될 경우 세계 경제와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디에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봉용식 박사께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고 코카스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막도 올랐고요. 양쪽의 수장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 5달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 한번 보면서 저희가 로드맵도 그리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번 2024년 미국 대선은 김빠진 콜라다 이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리매치였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후보가 일찌감치 민주당과 공허당 경선에서 사실상 후보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 튜즈데이라든지 이런 선거인단이 다수 걸려있는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소위 흥행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또 역전이 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현직 대통령 간의 격차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수가 앞으로 생겨서 11월 5일 화요일 대선 때까지 최종 승자가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인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에 민주당 힐라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 트럼프 후보가 나왔을 때도 비호감 후보끼리의 대결이라 이런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호감보다도 더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2024년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23년 11월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6명 중에 1명은 양 후보 둘 다 싫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더 악화가 돼서 최근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는 6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미국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양 후보 둘 다 싫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유권자 마음을 돌리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을 좀 보면 전당대회들이 각각 또 여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화당은 7월 15일에 밀워키에서 3박 4일 전당대회를 가지고 또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8월 19일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러닝메이트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통령으로 후보로 지목이 될 것인가, 트럼프 후보의 그런 개선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흥영 요소가 없죠. 또 하나는 7월 11일에 뉴욕에서의 입마금, 성축문 입마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곧 있을 공화당의 밀워키 전당대회를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가 헤리스 부통령, 현 부통령을 데리고 나오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지목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워키 전당대회입니다. 7월, 그때 또 7월 11일에 평결까지 나오고, 평결 이야기도 조금 이따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일정 잡아보셨고요. 우리 왕선택 교수님과는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퍼플 스테이트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스윙 스테이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색깔로 좀 보면 공화당이 빨간색, 민주당이 파란색 해서 섞인 곳들을 우리가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박빈 곳을 퍼플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승부처, 스윙 스테이트 한번 분석해보고 갈까요? 맨날 우리 대선 볼 때마다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다, 스테이트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몇 명씩 뽑아서 전체적으로 538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0개 주 중에서 대략적으로 봐서 20여 개는 공화당, 언제나 공화당입니다. 한 20개는 언제나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선을 하지 않아도 예측이 99%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이 주들은 4년 전에는 여기가 이기고 4년 뒤에는 또 저기가 이기고 왔다 갔다 합니다. 스윙, 그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의미를 스윙이라는 말을 써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해마다 스윙 스테이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는 대체로 7개를 지목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경합주라고 하죠. 7개 주를 차례대로 보면 동북 쪽에 미시건 호수 근처에 있는 주들이 3개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슬베이니아. 그다음에 동남쪽으로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가 있습니다. 조지아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남쪽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이렇게 해서 7개 주가 경합주로 이번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경합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약 3% 정도 앞서는 것으로 모든 주에서. 여론조사에서. 7개 주 전체, 경합주 전체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구역 중에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슬베이니아 쪽에서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고 있냐 하면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을 내보면 위스콘신 0.1%, 미시간 0.3%, 펜슬베이니아 2.3%. 진짜 박빙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이 정도 숫자라면 바이든이 지금은 지지만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동남쪽, 서남쪽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여기 네 곳은 4% 이상의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우세인가요? 경합주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우세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그 격차가 4% 정도로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변수가 미시간 호수 근처에 있는, 5대5 근처에 있는 3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긴다면, 3개 주에서 다 이긴다면 44명을 얻게 됩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니까 다 가져가죠. 그 3주에 배정된 의석을 다 합하면 44석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의 주는 트럼프 후보가 가져간다고 보면 49석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민주당 지역과 공화당 지역을 보면 민주당 지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만약에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북쪽에 있는 3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면 한두 석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는 형국이고 경합주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펜실베이니, 거의 미시간하고 위스컨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의 2.3% 격차인데, 이거를 5개월을 따라잡는다. 펜실베이니아가 바이든을 넘어간다. 이러면 한 석이나 두 석 차이로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개선이 나옵니다. 오늘 대선, 미 대선에 관심 많으신 분들, 결국 스윙 스테이트 얘기 계속 보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쪽 서남부 쪽에 있는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여기는 트럼프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조지아가, 트럼프가 다시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핵심은 여기 위스컨신, 또 어디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중에 펜실베이니아 하나만 볼까요, 우리? 그렇죠. 펜실베이니아 하나, 여기가. 위스컨신하고 미시간은 지금 추세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펜실베이니아는 2.3% 격차인데. 아직 트럼프가 위인 거죠. 지금 트럼프가 2.3% 앞서 있는데 역전을 할까, 지금 이제 관심이 펜실베이니아 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펜실베이니아. 19석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19석, 선거인단 19석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자, 봉영식 박사님. 그 19석을 다 가져갈 수 있냐, 없냐. 트럼프의 인기를 여기서 확 누를 수 있냐, 없냐라는 중요한 재판과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요. 그 사건을 한번 살짝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인 배우의 입막음 사건, 돈을 주고 막았다. 이 내용도 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도 함께 좀 해 주십시오. 이제 트럼프, 2016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후보가. 2016년. 네, 힐라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맞섰을 때였죠. 스토미 대니엘스라고 프로노배우와의 그런 성관계.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 이런 대선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변호자를 통해 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 미국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래서 내셔널 인퀘이라는 잡지가 보도 권리를 독점하고 대신에 보도를 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그런데 이제 장부 조작을 포함한 34개 항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미국 맨하탄 법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배심원들이 이 34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판단을 한 것이죠.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7월 11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클라스 E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죄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범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16개월 수감에서 4년 수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판사가 형량을 결정을 하겠죠. 또 수감 여부도 결정을 할 텐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피고인이 경험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77세 고령에 이런 형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없다. 전범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형이 선고되고 수감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뉴욕시에 있는 교화소에 수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장인 에릭 애덤스는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교도소와 수감소를 다 준비해놨다. 리컬스 아일랜드라는 수감소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7월 10일에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형 선고가 나서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는 아무래도 패럭 오피서, 가석방을 통해서 계속 선거 캠페인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 아니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도 트럼프 피고인은 30일 안에 항소 의사를 편명하고 6개월 안에 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11월 5일 미국 대선일 전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약 5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는 이런 사건에 과연 항소심에서 판결을 그때까지 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 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봉 박사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사가, 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판사가 실형 내려서 수감을 명령하더라도 아마 가석방 요구라든가 항고를 통해서 형을 살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럼 이제 이후에 치러지게 되는 변장대회나 이런 거는 참가하는, 하고 잘 진행이 되겠죠? 실제 형을 살아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할 가능성은 낮은 거죠? 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재판 내내 자기는 무죄다, 죄가 없는데 이 민주당 성향의 재판부, 또 뉴욕주 자체가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얼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항소할 거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금 개전의 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항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떤 실형이든 집행위에든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항소를 하면서 2심 준비를 하면서 2심이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요. 선거 전에 항소심, 제2심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면 선거운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죄도 없는 자신을 사법부를 자각한 민주당이 자기 멋대로 해서 자기를 범인으로 올가매우는 이런 부정의가 벌어졌다. 나를 살려다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호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죄를 받았지만 우리 쪽에서 본다면 이것은 거의 정치 탄압이다. 후보 사퇴해야 하는데 왜 저러지 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가 탄압받고 있다. 사법부가 오염돼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판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데 지지율 말씀을 좀 드리면 지지율 트렌드를 보면 약 4주 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4주 전 판결하고 나서 즉시 약간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0.8%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한 2개월 이상 동안의 트렌드였는데 판결 나오고 나서 이것이 줄었습니다. 0.6%까지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1, 2주일 사이에 다시 벌어졌습니다. 0.8%로 다시 벌어졌어요. 지지층 결집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트럼프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편결 나온 다음에 이번 선거는 무엇인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와 미국을 지키려는 애국자와의 대결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안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도구로만, 계기로만 사용이 됐지 어떤 이쪽으로 지지층이 쏠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때요? 지금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 2024년 5월, 한 달 전이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될 시 약 6% 이상의 지지 유권자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7월 11일에 판결이 나오진 않고 수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의 투표할 유권자 6%가 돌아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좀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고한 판단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측에서 본다면 트럼프 후보는 워낙 굉장히 복잡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도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후보는 워낙 얼룩말이기 때문에 검정 몇 개를 더 칠한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런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선거 판도를 확실하게 뒤집을 것은 애시당체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후보가 네 가지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연방선거 방해로 연방법원에 지금 기소돼 있고 두 번째는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조지아주 법원에 있고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연방법원 남부 플로리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성추문 무마 사건은 뉴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다 법원에서 굉장히 철저한 사전 조서가 필요한다는 그런 의견을 판사가 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조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법원에 걸려있는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은 그것을 맡은 검사가 특별검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남자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그런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뉴욕주에서 성추문 입마금 사건이 일정 정도 트럼프 후보에게는 타격이 있겠지만 나머지 세 가지 사건에 그런 정치적인 여파는 11월 5일 선거 때까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나 진행될 그런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수감될 가능성은 0이죠?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판사의 판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기술적으로 수감을 신청 내려면 가속방 신청을 해버리면 일단 수감은 돼야 되죠. 수감을 돼서 교화소에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속방을 신청했을 때는 그 가속방 패럴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수감소 밖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다시 수감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도 몇 컷의 모습은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감되는 그런 모습이. 하지만 클래스 E 중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거가 나와서 수감이 결정된다면 16개월에서 4년 수감입니다. 그 기간에서 수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후보가 나는 사법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다.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루 이틀 살다가 가속방을 신청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항구한다고 해서 그런데 항소한다고. 그래도 그 1, 2틀 동안에 자신이 수감되는 모습이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어떤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머그샷이라고 해서 범죄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의 어떤 자가 뒤에 있어가지고 5인치, 7피트 거기 가서 범죄자처럼 사진을 찍는 그런 거를 머그샷을 찍어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는 멋있게 사진을 찍었고 자기가 탄압받는 그런 어떤 저항자의 이미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진을 오히려 팔기 시작했어요. 잘 팔렸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 결집하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수감에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잘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역사상 1920년에 수감 중에 대선 출마에서 선거까지 끝낸 후보가 있습니다. 유진 데브즈라는 후보였는데 그래서 수감번호 9653을 배합관으로 이런 선거 슬로건까지 내셔서 그 당시 3등을 했죠. 득표수가 89만 770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된 것이 트럼프의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이야기 할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이야기고 헌터 바이든 차마 제가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혐의, 범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헌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둘째, 이 재료도 오히려 바이든이 더 폭발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많이들 이런 SNS에는 돌더라고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네, 헌터 바이든 사건 2018년에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인데 그때 총기를 구입을 했어요. 총기 구입을 할 때 자기는 마약에 중독된 적이 있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총기를 구입한 거예요.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졌고 이번에 유죄가 편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유죄 편결을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진보 진영은 얼룩말이 아니잖아요. 진보 진영의 강점 중에 하나는 깨끗한 하얀 말이다. 총력.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나는 얼룩말이니까 상관없다 할 수도 있지만 진보 진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남의 유죄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트럼프 덕분에 타격이 제한적입니다. 사실 거의 부정적인 요소가 상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미국의 사법부는 바이든 세력에서 오염이 됐다. 사법부 전체가 다 나를 감싸고 있는 마녀사냥의 동원이 됐다. 이렇게 선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편결도 그 마녀사냥의 일환이다. 그 수장이 바이든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물리치어야 된다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아들이 유죄 나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부를 100% 장악을 하고 좌지우지 했다면 그래서 트럼프를 마녀사냥을 했다면 헌터 바이든을 어떻게 유죄를 주겠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사법부가 바이든에 의해서 완전 장악됐다고 하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균열시키는 그런 효과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이슈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다음 경제 정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짧게요. 우리 두 분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 봉 박사님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당장 미국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왕선택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거는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소위 스윙스테이트 경합주에서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0.1%만 앞서도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꺾었던 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거의 외우다시피 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이 세 개의 경합주를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절대 과반수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펜실리베니아, 위스권시, 미시관입니다. 선정수는 낫다. 그런데 위스권시는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돌아왔는데 미시관과 펜실베니아가 문제입니다. 지금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아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경합주에서도 상당히 잘했고 그중에 몇 주는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경합주로 분리되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네바다, 조지아가 아예 트럼프가 우세한 주로 분류가 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역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지금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은 뭐냐면 이 경합주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경합주의 전체 유권자의 약 15%는 미국 시스템은 점진적인 개혁을 할 상대가 아니라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분본부터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트럼프 후보가 더 믿음이 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우리 왕교수님 좀 짧게 저희가 두 후보의 여론조사 비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요하게 관찰이 됐는데 그 비교가 2%, 3% 격차가 올해 3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그때부터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골든크로스가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컨싱과 미시간을 역전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보이과시권에 들어왔고 펜실베니아를 역전한다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추세를 본다면 저는 5개월 안에 펜실베니아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저는 바이든이 이길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 바이든 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누가 당선됐냐에 따라서도 세계 경제 정책, 특히 경제 쪽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볼 것 같거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실물 경제, 금융시장 방향이 휙휙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우리 한국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박사님, 내용은 많지만요. 경제 정책 위주로 한번 두 후보의 경제 정책들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글쎄요.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이제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에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그런 경제, 무역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 때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나왔던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막고 있다. 또 장기적인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초당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 때리기와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보더라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중국 정책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제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 기조에서는 사실 두 후보가 큰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녹색 재분배라든지 수출과 기술 통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작은 정부 보호주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한 직접적인 통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결국 그 핵심 목표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가 개솔될 전망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진짜 차이가 없고요. 녹색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그런 탄소가 지구온난화 이런 걸 안 믿잖아요. 녹색을 믿지 않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블루 칼라 노동자층이 유권자들이 다수인 그런 경합주에서 분리해지고 나니까 그런 녹색 정책에서 많이 후퇴를 했죠.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 산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국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후보 지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이런 대선을 전후해서 정치적인 그런 논리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친 녹색 성장의 정책으로 선회하기로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맥락이 녹록치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2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2기가 되겠죠. 경제 정책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의 기조는 둘 다 똑같고요. 산업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면서 통상 정책까지도 함께 우리 원 교수님도 좀 분석하셨죠. 네, 산업 통상. 통상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죠. 관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봉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방향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상으로 보면 통상이라고 하는 정책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기준점과 보호무역이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미중 전략 경쟁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70%가 자유무역이고 나머지 30% 정도 범위 내에서 보호무역, 국가 우선주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미중 전략 경쟁하면서 갑자기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으로 확 뛴 거예요. 관세 폭탄 때리고. 반대로 가서 자유무역은 30%, 보호무역이 7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뒤집혀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5대 5로 설정이 된 겁니다. 예전처럼 7대 3으로 간 게 아니라 5대 5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국 경제는 보호무역 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50%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된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상 정책이 자유무역 중심에서 보호무역 중심으로 간다는 그 방향이 맞는데 범위와 속도에서 트럼프는 더 크고 바이든은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 그 와중에 트럼프는 자기 국가 이익을 노리면서 동맹국까지도 어떻게 보면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동맹국과는 협의하면서 다자 협력에 조금 더 무게를 씻는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관세라는 거잖아요.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도 신경 안 쓰고 오직 그냥 관세를 세게 매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제품 100% 관세 더 때리면 되지 뭐. 그래서 적어도 60%는 때려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실 트럼프 1기에서도 처음에 관세를 때렸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후퇴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1, 2년 동안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보호무역 부분이 여전히 한 50대 50으로 들어서겠지만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지난 2, 3년 사이에 충분하게 이뤄졌고 그것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때리는 것은 거의 두 후보가 똑같다. 중국 압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더 노골적인 거고. 범위와 속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중국을 압박하기는 압박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노골적이다. 이렇게 내로티브로 포기할게요.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 국제분업제도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미중 전략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제분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미국이 기술을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의, 서유럽의 선진국들한테는 고급 제품에 대한 제조를 거기다 맡기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저가품의 제조를 거기다 맡겨서 이것이 서로가 합리적으로 어떤 공급망을 잘 형성해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떤 긍정적인 국제분업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20년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서로가 다 혜택을 봤어요, 사실은. 봤다가 2018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것을 끊어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 중국이 빠지는 거죠, 거기서. 중국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빠진 자리에 다른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준비 안 됐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제조 역량을 가지게 되겠다.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서유럽에도 제조 역량을 저가품이라도 좋으니까 제조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식의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겠다라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한국, 서유럽의 몇 나라들과 협력해서 같이 가겠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봉 박사님,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도 결국은 미국이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다 미국으로 들어와서 뭘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한데 문제는 산업으로 좀 들어가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 후보는 IRA 주는 지원금들 줄이겠다,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당장 2차 전지는 우리가 이미 주시장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의외로 좀 좋아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 안 들어가도 우리끼리 해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에 따라서.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제일 웃고 맑은 날은 다른 장사가 웃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산업 전체를 봐서 이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IRA의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캠페인팀의 이야기도 IRA가 여러 가지 다면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환경적인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봐야지 IRA 전체, 인플레이션을 막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을 봐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핵심 소재, 핵심 광물이라든지 중국과의 협업을 미국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IRA가 변화하는 것도 우리 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미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의 미래는 결국에는 첨단 산업의 육성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등장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AI라든지 첨단 산업을 통한 산업화의 기조는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의 기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기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산업 정책을 초점을 맞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가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반도체부터? 설명 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망부사님도 같이 산업별로 들어가보죠. 말씀하시는지 반도체의 경우에는 ICT 제품 고관세 판로 단기 충격이 있을 것이 걱정이 되지만 국내 투자에는 현행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보조금 수의 추가 투자 그리고 공급만은 수출 통제 동참 요구 수준이 강화되는 것이 우려 상황이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런 여러 가지의 뒤에서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부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그런 지지와 보조가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요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현대차도 그래서 지금 반사이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경험에 못 내도 그런 EV에만 올인을 할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내연차의 비중이 계속 강조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악조건인가 아니면 좋은 조건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 2차 전지도 어떤 종류의 2차 전지가 미국 국내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선택지가 중국과의 그런 배터리 산업 경쟁 판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수출길이 막힌다라든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인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같은 자동차 산업이라도 어떤 기준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기준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미리 판단한다면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십시오. 자동차와 방위 산업도 한번 보죠. 네. 아까 표에 몇 개 있었는데 산업별로 좀... 네. 표에서도 나왔다시피 자동차와 방위 산업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관세가 대폭적으로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고 차값이 높아지고 그러면 미국 차를 더 사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겨우 우리 자동차 업계가 바이든 시대에 겨우 맞춰서 맞춰놨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보조금 받는 문제도 겨우겨우 맞춰놨는데 보조금을 줄여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어떻게 무산이 될 수 있어서 자동차 업계는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예상은 좀 할 수 있는... 전기차 부분이죠. 정확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아마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런 부분에서 대비는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거고 방위 산업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서도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교착 상태가 된 상태에서 아마 올해 말부터는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서유럽과 동유럽 지역에서 각국이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지금 떠올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과 잘 협력한다면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 산업이든 방위 산업이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의 국내 이익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여론 주도층 그런 쪽과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공공외교에서 여론 주도층의 협력 특히 경제인들과의 협력,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서 현대, 한국 기업의 성공이 미국 기업의 성공과 일치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방위 산업은 우리 적신호 왜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 키우는 걸 막 누를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여서 우리가 못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왕 교수님은 또 그렇지가 않고 이게 또 미묘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지난 4월, 4년, 8월, 1년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세계를 보면 미국이 제조 역량을 스스로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혼자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산업을 5년 안에, 4년 안에 금방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동맹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봉 박사님, 우리도 아직까지 긴장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많은 대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놓고 대비하는 게 맞죠? 당국에서는요? 대비를 하되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하되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 변수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왕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디커플링을 중국과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막힌 수출, 특히 에너지 수출을 중국과 인도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수출길이 막힌 중국은 그 공산품을 러시아 시장에 주었기 때문에 디커플링 압박을 중국이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한의 중요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경제 의존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떤 판도를 보일 것이냐를 우리가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하되 변수가 많으니 또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한 쪽을 선택하지 말라 또 이런 조언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은 물론이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죠. 금융투자세 폐지까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기록했는데요. 다음 달 7월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담길 내용들 어디로 갈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세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까지 관련한 세금 이야기, 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